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성진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 3대 게임사라고 불리우는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엘렉트로닉 아츠, 그리고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세 개 업체의 실적 발표 내용을 좀 정리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실적 발표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세 개의 회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갔으면 하는데요. 아, 네네. 먼저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경우는 액티비전이라는 회사랑 블리자드라는 게임 개발사가 합병을 하면서 생긴 회사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랑 디아블로 만든 회사고요. 우리나라는 또 스타크래프트 하면 또 다 알죠? 아, 네. 그리고 오버워치도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이제 액티비전 같은 경우는 컬 오브 듀티라고 하는 슈팅 게임을 주로 만드는 게임입니다. 게임 개발사입니다. 그렇고 다음에 일렉트로닉 아츠로 넘어가 보면 뭐 EA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스포츠 게임 위주로 개발하는 업체고요. 뭐 피파 시리즈 뭐 한국분들 안 해보신 분이 없을 수준이니까 초대형 게임 개발 업체고요. 저희 친구, 제일 가까운 친구의 아들이 이제 5학년인데 네네. 피파에 빠져가지고 축구를 직접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축구를 하거든요. 근데 피파는 매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못하니까 그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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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 운동, 스포츠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키가 너무 많아. 도전을 해보려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갖고 저도 게임을 잘 못해가지고 네. 네. 그리고 네. 다음은 테이크2 게임 개발사인데요. 테이크2 같은 경우는 락스타 게임드라는 개발사하고 그 2K라는 게임 개발사가 합병을 합니다. 아, 여기도 합쳐진 회사구나. 네. 대형 개발 업체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임으로는 GTA 시리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문명 시리즈도 테이크2 자회사 프락시스 개발사에서 개발을 한 게임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그 유저들에게는 액티비전 블리자드나 EA보다는 좀 덜 알려진 회사잖아요. 네네. 저희도 저도 사실 이제 미국 주식 업무를 하면서 이제 오, 이런 회사가 다 있구나 하고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회사는 좀 잘 모르시고 지금 대표 게임으로 설명을 드렸던 그랜드 테프트 오토 이것도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게임을 안 해봐서 상당히 자유도가 높은 약간 오픈월드 시스템의 게임인데 뭐 게임을 하면서 총도 쏘고 자동차도 빼서 타고 그런 자유도가 높은 게임을 그러면 이제 제목처럼 도둑질하는 게임인가요? 아, 네네. 그게 정말 게임의 스토리 라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성진연구원하고 선입연구원하고 지금 홈페이지를 딱 여는데 처음에 나이를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쵸. 나이를 넣어야 화면을 보여준다고? 네네. 이게 약간의 폭력성? 네, 폭력성이 높아서 아마 만 17세 이상? 레이티드 R이라고 만 17세, 18세 이상만 아마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비디오 게임 세계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회사는 어디죠? 먼저 살펴볼 회사는 액티비전 블리자드인데요. 액티비전 같은 경우는 매출액하고 EPS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소폭하위 했습니다. 결제액 같은 경우가 30.5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게임 내에서 결제라든지 게임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매출로 인식될 부분이 조금 작았다. 지연 매출이 조금 발생을 해서 이번 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소폭하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의 주요 내용으로는 작년 11월 달에 출시한 콜 오브 듀티 슈팅 게임 블랙옵스 콜드워라는 시리즈를 출시를 했는데 상당히 흥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두 번째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섀도우랜드라는 확장팩을 출시를 했는데 이 확장팩 또한 많은 판매를 이뤄냈고 흥행이 지속되고 있고요. 킨디크러쉬 같은 경우는 기존 많은 유저들을 대상으로 광고 매출 증가를 위해서 회사가 전략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광고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실적에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캐주얼 게임이라고 하면 간단한 조각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띠를 만들어서 없앤다든지 이런 게임들을 많이 얘기하는 거고 흔히 얘기하는 게임사의 프랜차이즈 게임이라고 하면 사실 이게 대형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월드 워크래프트, WOW, 스타크래프트 그리고 콜 오브 듀티? 콜 오브 듀티 이 정도가 대형 게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매년 어떤 새로운 시즌제 드라마 하듯이 매년 게임의 새로운 버전을 출시를 하는 건가요? 사실 매년 출시를 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카니발리즘 효과처럼 너무 많은 신작을 출시를 하다 보면 같은 회사가 개발한 게임인데도 서로에게 점유율을 뜯어먹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대형 게임 개발사인데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모든 게임을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액티비전하고 블리자드 산하에 스튜디오가 다수 존재하는데 보통 한두 개의 스튜디오가 합작해서 게임을 개발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보통 짧으면 1년 만에도 나오는데 한 2년 정도에 한 번씩 대규모 업그레이드 신작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경우는 실적은 나쁘지 않았다.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신작이 계속 나오나요? 네. 좀 특징적인 점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블리즈컨이라고 하는 신작 발표회를 못 열었어요. 아. 그러면 게임을 출시를 못한 건가요? 네. 그 게임 출시라기보다 이제 우리는 어떤 신작을 만들 거다라는 것을 그걸 이게 처음에 소개하는 네. 슬 흘려주는 이벤트인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올해가 블리자드가 창립 30주년입니다. 아. 2021년에. 네. 네. 그래서 블리즈컨을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고 이제 끝이 난 상태입니다. 네. 네. 끝이 난 상태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디아블로4, 디아블로 모바일, 오버워치2 이 신규 게임 출시 일정에 대해서 공개할 것이라고 되게 기대가 많았는데 네. 오버워치2의 같은 경우는 신규 게임 출시 일정은 발표하지 않았고요. 아. 안 했어. 안 했어. 네. 안 했고 디아블로 모바일 같은 경우도 아직 정확하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디아블로2 리서렉션이라고 리마스터 버전을 2021년 연말 이내에 출시할 것이다 라고 완전 공개를 했고 디아블로4도 개발 과정을 많이 공개를 해서 올해 출시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신작은 그래도 꾸준히 계속 나오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액티비전 블리자드에서 좀 특색 있게 좀 계속 체크해야 될 부분?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워낙 유저 수가 견고한데 그래도 제가 2021년에 봐야 된다라고 가장 중요한 점은 디아블로 시리즈인 것 같고요. 디아블로 시리즈가 워낙 흥행했던 시리즈가 프랜차이즈고 모바일 버전으로 알파 테스트라고 테크니컬 테스트를 실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디아블로 모바일이 나오면 인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을 것 같고 반응이 좋았나 보네요. 네. 디아블로 4도 정말 오랜만에 거의 4, 5년 만에 나오는 신작인 만큼 되게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비디오 게임이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의 실적이 좋고 또 매출도 좋아서 주가도 상당히 많이 상승한 상황인데 향후에 뒀던 신작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이어서 다음은? 다음은 일렉트로닉 아츠인데요. EA는 다들 아시다시피 스포츠 게임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스포츠 게임을 주력을 하고 있지만 배트필드라든지 에이펙스 레전드 같은 슈팅게임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번 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친구도 또 비슷하게 결제액 같은 경우는 YOY로 18%, 19% 정도 늘어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했지만 매출 지연 인식 문제가 발생하면서 컨센서스를 서폭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도 좀 좋은 점은 라이브 서비스 결제액이라는 부분인데 콘솔이라든지 PC에서 온라인으로 게임을 결제하고 게임 내에서 결제하는 매출액이 라이브 서비스 결제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용 동기 대비해서 24% 기록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엄청 늘었네요. 이게 피파 2021 얼티메이트 팀이라고 자기만의 팀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아 그거 봤다 봤다. 우리 그 조카가 하는데 막 손흥민 데려오고 어 맞습니다. 누구 데려오고 팀을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뽑아서 주는 것도 있긴 하는데 대부분 우리 흔히 얘기 현질? 과금 네네 과금이 네네네 과금이고 그리고 심즈 확장팩하고 에이펙스 레전드가 신규 시즌 출시를 하면서 결제액 자체가 늘어난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요. 이례적으로 순선실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갭 기준이고요. 그런데 순선실 가이던스는 업황이 어렵고 회사가 판매를 못해서가 아니라 가장 큰 이유로 무용자당 소득세 길티텍스라고 하는데 관련 비용을 4분기에 선반영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다음 분기는 순선실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이 해외 자회사가 보유한 무용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소득세율이 상당히 낮은데 이 부분이 2018년 개정이 되면서 소득세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올해부터 EA 측에 따르면 대다수의 게임 개발사들이 해당 비용을 반영을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번 테이크투나 액티비전 이 세 가지 게임사를 살펴봤을 때 지적적으로 이 무용자산 소득세 비용 선반영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이해밖에 없긴 합니다.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세금이 늘어난 부분을 녹여냈을 수도 있고요. 컨퍼런스 콜에 따로 언급한 회사는 없었지만 업황의 문제, 사업의 본질의 문제는 아니고 이랬었던 비용으로 인해서 다음 분기는 순손실이 전망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배틀필드라든지 에이펙스 레전드 모바일이라든지 신규 게임 개발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신규 게임 개발 인력 채용이 많이 늘었다라고 언급을 했고 재택근무 관련해서 노트북을 직원들한테 많이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노트북도 사주고 관련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다. 1.7억 달러면 2천억이거든요. 2천억 같이 노트북하고 장비 써서 나눠줬다? 정확하게 어떤 장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내년, 아니 내년이 아니죠.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작 출시가 일어나면서 비용도 선 반영된 만큼 실적 빠르게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손실을 낼 거라고 기업 입장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과감하게 순손실이 날 거라고 얘기한 건 일단 비용을 떨고 나서 뭔가 하반기에 신작이라든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그만큼 회사에서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이던스 제공은 회계 기준, 갭 기준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넌 갭 기준으로 이렇게 일회성 비용 제외한 순이익을 실적 발표할 때 같이 공시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순손실을 가이던스로 제시했다고 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적감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하고 일렉트로닉 아츠 두 개 소개해드렸고요.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는 별로 볼 게 없다고요? 제가 볼 게 없다라기보다 친구들이 GTA라는 게임하고 2K라는 게임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되게 단순하군요, 매출의 구조가. 네, 정말 단순하고 옛날부터 새로운 시도를 좋아했어요. 이 친구들은 새로운 시도를 좋아했는데 성공을 못했습니다. 성공을 많이 못했고 2K 같은 경우는 이해랑 비슷하게 농구, 야구 같은 스포츠 게임을 EA, 일렉트로닉 가치랑 같이 개발하는 경쟁업체거든요. 아... 그래서 NBA 같은 경우 NBA 2020 라이브, 이거는 일렉트로닉 가치일 거고요. 뭐 NBA 2K21 이러면 이제 테이크 투 나출시한 스포츠 게임이 되는 건데 아, 그럼 다른 회사에서 동일한 소스를 가지고 게임을 만드는 거구나. 네, 라이센스를 가치 취득, 사실은 가치 취득은 아니고 NBA 같은 경우는 테이크 투가 독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일렉트로닉 가치가 라이센스 비를 내고 아, 빌려 쓰는 거? 일종의? 네네, 그렇죠. 오... NBA가 아니고 MLB죠. MLB를? 우와, 그러면 게임 외에 별도의 로열티 수익, 뭐 이런 게 짭짤하겠군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실적 자료를 작성을 아는 게 비슷합니다. 계속 비슷하게 흘러와서 GTA 시리즈 새로 나오면 실적 팍 좋아졌다가 그 다음에 적자 쭉쭉쭉쭉 가다가 문명 새로운 시리즈 나오고 모바일 나왔다. 실적 팍 띄다가 아, 재미없구나. 네네, 네네. 그래서 작성은 안 했고요. 알겠습니다. 생애 업체 중에 보실 때는 어, 테이크2 인터렉티브 소프트웨어는 그러니까 고만고만하게 해서 유사하게 돌아가니까 그냥 실적 간단하게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액티비전 블리자드하고 네. 어, 저 그리고 테이크2에서 확실한 팩트는 아닌데 네. 텐센트가 루머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아, 그 공허세. 인수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루머도 있습니다. 네, 루머도 있는데 그 루머 나왔을 때 주가 잠깐 튀었는데 네네, 그랬는데 어, 사실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냥 그런 이슈가 있다. 네. 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게임 업체 보실 때는 그러네요. 어, 테이크2 인터렉티브는 이슈, 인수합병 이슈 나오면 그걸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크게 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대신에 일렉트로닉 아치하고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신작 모멘텀과 함께 라이브 그 서비스 매출 요, 게임 안에서 돈 쓰는 거 흔히 얘기하면 현질 또 좋게 얘기하면 과금 요거에 대해서 좀 신경 쓰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외 주식 관련된 리포트 따라잡기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데요. 해외 주식 리포트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블로그를 통해서 리포트를 제가 많이 전해드리고는 있는데 어디서 다운받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서요. 오늘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오셔서 상단의 메뉴를 보시면 리서치 메뉴가 있고요. 그 리서치 메뉴에 클릭하신 다음에 해외 증시 이게 지금 녹화가 될 때 저희가 볼 때는 마우스 요 손가락 모양이 보이잖아요. 녹화될 때는 마우스 모양이 안 보여요. 아,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서 생각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리서치의 메뉴 손가락 아이콘 가지고 가시면 해외 증시 메뉴가 뜨고요. 그 중에 미국하고 선진국을 클릭하시면 미국 기업들의 리포트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첫 페이지에 보시면 중단 밑에 액티비전 블리자드 이어지는 신장 모멘텀 그리고 일렉트로닉 아츠 라이브 서비스 성장의 주목 이렇게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리포트 확인하실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온라인 게임 비디오 게임 세계 업체에 대해서 실적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또 뭐 소개해 주실 거예요? 이건 갑자기 제가 질문한 거라서 우리 주성진영 연구원이 당황했습니다. 다음에는 아직 결정하진 않았는데 네. 이제 코로나가 완화 국면에 돌아서면 컨택트 업종 특히 여행 부분에서 수요가 많이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에어비앤비라는 기업 공부를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디였죠? 힐튼이었나? 네네. 공부 차관에서 힐튼 수적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네네. 아마 다음번에는 우리 지성진 연구원이 호텔 레저 쪽으로 해서 에어비앤비하고 힐튼 또 메리어트 하이하트 이 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을 소개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리포트 따라잡기 비디오 게임 미국 3개사 실적과 전망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선물 실전투자대회 총상금 3,850만원 매주 진행되는 새로운 배틀 실력을 점프할 11번의 기회를 잡으세요. 해외선물 투자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해외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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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